안녕하세요. 글로벌 대리점의 에이스팀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부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할 때 가장 욕심을 내는 조리도구인 마스터 나이프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부님들 흔히 가정에서 어떤 칼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실 요리할 때는 칼이 엄청 중요하거든요. 칼이 안 들면 짜증이 나요. 요리를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재료에 직접 닿는 조리도구인 나이프를 선택할 때는 소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재가 어떤 소재냐. 이 조리 시간을 엄청 전략적으로 해주지만서도 식조료의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해서 음식의 맛과 영양을 살려주는 게 비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냐. 편리함을 더해주는 이 물방울 모양 홈이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물방울 홈 보이시죠? 요 홈이 공기를 안길 수 있어서 달라붙지 않은 장점이 있어요. 감자채를 썰어요. 호박을 썰어요. 요게 달라붙다가 또 어때요? 손으로 떼야 되거든요. 전혀 그렇게 달라붙는 게 없어요.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쓰실 수 있고요. 저희 그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칼은 저희 마스터나이프의 재질은 뭐로 되어있냐. 스테잉에서 재질이 되어 있어요. 부식에 강한 스테잉에서 재질이기 때문에 보통 이 소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세척이 아주 편리하고 부식에 강해서 어때요? 무엇보다 튼튼한 재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부들이 제일 중요한 건 칼이라고 그랬죠? 어떤 걸 쓰셔야 돼요? 일단 그립감이 좋아서 내가 칼을 자르고 썰을 때 엄청 편리하고요. 칼이 써봐 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가볍고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칼이 이번에 7월에 신제품으로 출시되었으니까. 자 이제 이번 기계의 칼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꾸셔야겠죠? 이번 달에 4가지 종류의 나이프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준비됐습니다. 4가지 전용의 나이프가 도대체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 어떤 칼이 4가지를 주는 거냐? 자 여기 앞에 화면에 보시면 야채 전용 칼이 2개 보이시죠? 이 2개를 구매하시면 육류와 가도 칼을 공짜로 증정을 해드리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궁금하시죠? 얼만데 공짜로 준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채 전용 칼은요. 이렇게 2가지를 구매할 때는 22만원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에 지금 육류하고 가도 칼은 이거는 총 20만원을 주셔야 돼요. 그런데 합쳐서 야채랑 육류랑 합친 금액이 4가지 칼을 구매하려고 보니까 총 얼마냐? 42만원이에요. 주방에 칼을 바꾸고 싶은데 가격이 42만원이요? 너무 비싸요.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있습니다. 가격이 이번 달에 구매하시면 총 42만원짜리 나이프 세트를 멤버에 가입하시면 총 멤버값 19만 8천원만 되시면 나에게 칼이 4개가 옵니다. 4개가 한꺼번에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놓치지 마시고 주방의 품격과 주부님들의 센스를 이 기회에 발휘해보세요. 저희 용기있는 타파에요. 구독과 좋아요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